우리나라는 아쉽게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지금도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 월드컵 시즌이 도박 대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인데다 빚을 갚기 위해서 2차 범죄에 빠지는 일도 잦다는 건데요. 도박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중학교 3학년 영진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2,500만 원을 잃기까지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결국은 사기와 절도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약 7천 명.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017년보다 약 3배 늘었습니다. 범죄로까지 이어져 지난 5년 동안 불법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381명에 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반 학생 중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모범생 이런 친구들 빼고는 다 한 번씩 다 해봤거든요. 문제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금액 규모도 커진다는 겁니다.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매년 꾸준히 낮아져 올해는 17.6세로 어려졌습니다. 또 잃은 돈의 평균 액수 역시 지난해 기준 1,344만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도박 문제 행동이 고착화되기 전인 청소년의 경우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도박 예방 교육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홈파일 메시지로 가정통신문이 발송이 돼요. 사실 그걸 꼼꼼히 읽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보건법의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도박 중독 예방 등을 위한 보건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같은 법에 명시된 음주, 흡연, 마약 등 다른 중독 교육까지 있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려고 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늘어나면서 학교가 수업시간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도박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부 차원에 일관된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 울산교육청은 4년째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학교 예방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선데 현장에선 인력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 중심의 통일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및 중독 관련 조사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 보여주기식 교육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